때란 때는 모두 나와라! 자국 없이, 피부 손상 없이, 부드럽게 바나나 껍질처럼 쉽고 빠르게! 그래서 이름도 바나나 빌링빌링! 특허 하나에 하나 더! 두 가지 특허 성분 범유! 2017년형 신제품! 김가연 강력 추천! 바나나 빌링빌링! 가격까지 낮추고,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2017년 신제품! 바디용 빌링빌링! 대용량 3통! 페이스용 빌링빌링 2통! 대개용 파우치 무려 25개! 총 30종을 29,800원! 잠깐! 딱 만원만 추가하면 30종이 30종 더! 두 세트 모두 39,800원! 놓치지 마시고 빨리 주문하세요! 아우, 다리 왜 이래? 아우, 이거 뭐야? 아우, 근질근질해서 때를 빡빡 문지렀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바나나 빌링빌링 몰라? 어머나,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 봐봐! 때랑 각질을만 싹 벗겨주니까 이렇게 매끌매끌해졌잖아! 어머나! 어머니 이거 얼마이고 사셨어요? 30종 다 주는데 29,800원! 아우, 어머니 이거 싸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나나 빌링빌링! 와우! 첫째, 초스피드! 때 당칠 제거 효과! 가볍게 문질러도 술술! 바나나 껍질처럼 정말 부드럽게 벗겨져요! 시간 낭비? 노! 팔 아픔? 노! 홀건 피부? 노! 몇만 원씩 주고 때 벗기지 않아도 가볍게 문질러 전신의 때를 싹! 보십시오! 일반 사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피부에만 반응하는 때와 감칠 제거 효과! 유분기만은 화장품을 벗겨봐도 순식간에 빠르고 쉽게! 김가연이 사랑하는 바나나! 힐링필링! 둘째, 두 가지 특허 성분! 프랑스 세더마사 원료! 제가 깐깐하게 골라서 너무나 즐겁게 사용하는 제품! 바나나 힐링필링! 더블! 두 개의 특허 기술과 프랑스 직수입 원래를 사용한 부드러운 갓질 제거! 바나나 힐링필링! 미네랄 해양심층술은 이제 기본! 여기! 유럽 프리미엄 화장품 원료 제조사! 프랑스 세더마사에서 직수입! 아프리카 신비의 신문에서 추출한 에보메트 성분 재퇴! 모공 속 피지 제거! 때와 각질까지 싹 벗겨내고 피부를 촉촉하게! 윤광피부로 함께 변신! 파라벤 광고제? 노! 자극적인 셀룰로스! 인공착류? 노! 아이들도, 여성들도, 피부 연약한 분들도! 모두 모두 걱정 없는 바나나 힐링필링! 클렌징 제품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페이스용으로 얼굴 관리하고 바디용으로 팔다리 각질 싹 벗겼어요! 너무너무 촉촉해요! 셋째, 이런 분이라면 더더욱! 바나나 힐링필링! 제가 피부 관리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바나나 힐링필링을 하시면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가을, 겨울철! 끈질거리는 피부! 이젠 문질러만 주세요! 기적처럼 술술술! 바나나 껍질처럼 술술술! 팔다리 각질 제거! 발꿈치, 무릎까지! 발과 발 뒤꿈치 각질도 말끔하게! 얼굴 클렌징은 물론 얼굴 각질 제거! 때밀기 싫어하는 아이들! 팔 아파서 때밀기 힘든 부모님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젠 꼭 힐링필링! 바나나 힐링필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